먹다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가야 돼. 이거 뭐. 알겠습니다. It's crazy. 자, 가시죠, 여러분. 아침 신나는 국어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형, 형, 형. 가자, 야, 가자. 가, 가. 너는 파이팅이 너무 넘쳐. 얼짱. 그건 얼짱이고. 형. 우리 그런데 이 사람들 헤어질 거예요. What's going on?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가야 돼. 여태껏 나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지만 계속 이 사람들 믿다가. 자꾸 이상한 일들이 발생되잖아. 사람들 다치고 유로인을 죽었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난 죽어서 다시 깨어나기 싫어. 그냥 안 죽고 싶어. 아, 그래요? 아침에 깨자마자 운동을 왜 시켜. 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내서 관찰을 왜 시켜서 그거 하면. 원, 투, 쓰리, 포.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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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좀 촘스럽죠, 좀. 좀 촘스럽죠, 좀. 뭐야? 그건 내 춤이야. 아, 그래요? 아, 어쩜 진이 이겼어. 그렇지. 빰, 대박이야. 대박이지. 태블드 박스. 예, 태블드 박스. 오케이. 형, 우리 지금 바다에서 뭘 할 거예요? 일단 우리는 가서. 네. 이런 거지, 소프지. 아, 이렇게? 이런 거를. 빨리 잡아. 잡아, 잡아. 밟지 마, 밟지 마. 아니, 절로 저. 아이씨. 형, 형, 형. 빨리, 빨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형, 빨리,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네, 네. 어우, 진짜 우리 완전. 우리 개찌개 꽃게탕하고 간장게장 만들자, 간장. 이거는 좀 짜, 짜장이네. 형은 한국 음식이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아요? 나?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요? 왜요? 우리나라 음식은 다 발효된 식품을 또 익혀서 먹고 몸에도 좋고 남자 전립사도 뺨. 아, 그래요? 진짜 김치는 전립수 완전 뺨이요? 뺨이지. 생각해 봐. 고추 뭔지 알지? 딱 먹었을 때 고추라는 말이 뭔지 알아? 매운 거예요. 그렇지, 매운 거. 네. 매운 고추가 뺨. 아, 그래요? 그거 알아야 돼. 가자. 무슨 말이야? 가자. 내가 얘기했지? 이 힘은 남자는 어디서 오냐면 다 전립대서 와. 이게 오물오물 해줘야 돼. 네가 옴질옴질 오물오물을 일주일에 하면. 이거였지? 왜 그. 물고기. 물고기처럼. 전립. 나 지금 전립수 얘기하면서도 거기 운동하고 있어. 아, 그래요? 이거 봐. 하고 있어. 뭔지 알지? 몰라요. 네가 화장실 급히 갔을 때 빨리 어디 갈 때 끊어야 됐대. 뭘 써? 하! 하지? 아니, 아니. 너 볼일 남자 봤을 때 바지에 묻지 말라고 마지막에 뭐 해? 이게. 그렇지? 어. 이거는 콜 운동이에요, 콜. 아, 그러면. 아, 그것도. 우리 여기 힘 주지 마. 몸 안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릴락스. 하나, 둘, 셋. 유 가압.